여자 핸드볼 메디컬 체크업 선수촌에 입촌을 할 때 선수들 상태를 체크해서 나중에 부상이 발생했을 때 원래 부상 전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기준으로 부상 후에 회복을 돕기 위해서 기준점을 만드는 작업을 만드는 거고 또 감독님께서 현재 선수들이 내과적으로 아니면 외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서 그거를 실제 훈련에 반영을 하실 수 있게 해주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위한 기초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아니요 핸드볼 선수들 골밀도 검사 중입니다. B&B 장비를 이용해서 변신 스캔하면 조밀도 수치도 나오고 체제 방향도 나오고 기타 다른 수치도 얻을 수 있습니다. pregunta 심박 변이를 측정해서 자율신경계의 기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. 자율신경계가 우리 외부의 스트레스에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운동선수들이 바훈련이라든지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 부분을 측정을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운동량이라든지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부분을 관리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가 지금 올림픽 출전권을 따서 준비하고 있는데요. 일단은 선수들 몸 상태를 컨디션을 잘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1대1 스페셜 케어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제 각도제는 더 대전 조금만 더 levels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더 더 더 내려나가 더 쪼금만 더! 쪼금만 더! 빨리 닫지 말고 더! 몇강만 더 Space 어? 생각만 하면 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